양자택일 테스트 한 번 한다고 저랑.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잘 통할 것 같은데. 상처밖에 하지 마세요. 알았어. 해볼게요. 해볼게요. 양자택일 취향 테스트 동시에 외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뭐 뭐 뭐 하나 둘 셋 하면 딱 외쳐주면 됩니다. 산 바다. 산 바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중국집에 갔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그래요? 자 여름엔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술은 맥주 소주. 하나 둘 셋 맥주. 아 여기서 안 맞네. 같이 술은 먹지 않는 걸로. 야경은 한강 남산. 하나 둘 셋 한강. 첫 데이트는 극장 드라이브. 하나 둘 셋 극장. 돈 많은 남자랑 첫 데이트를. 자 1박 2일은 캠핑 호텔. 하나 둘 셋. 호텔. 잘 안 맞네. 아니네요. 갖고 싶은 가구. 소파 책상. 하나 둘 셋. 책상. 진짜 안 맞네. 주로 찍는 사진. 인물 풍경. 하나 둘 셋. 인물. 더 오래 머무는 곳. 서점. 문구점. 하나 둘 셋. 서점.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강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먹고 서로 인물 사진을 찍어주면서 서점에 갔다가 저녁에 물냉 먹는 거예요. 알찬 하루겠네요. 네. 9481님께서 아성씨 술은 쏘맥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쏘맥도 마세요. 근데 맥주만 마시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박정민 씨는 왜 맥주세요? 저요? 전 술 잘 못 먹으니까요. 음. 아닌데. 저는 와인 좋아해요. 이상하다. 소주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소주 안 먹어요. 야경 보러 한강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설마 한강 근처에 사세요? 그렇진 않고요. 한 걸어서 20분 가야 돼요. 한강까지. 누구란가요? 저 보통 혼자 많이 가죠. 그래요? 네. 왜요? 알겠어요. 주로 짱 찍는 사진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인물 사진 주로 찍으신다고? 네. 셀카 찍는 거 좋아하세요? 남 찍는 거 좋아하세요? 남 찍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까 대기하고 있을 때. 대단히 찍었어요? 뀨디님 사진 100장 찍었어요. 그래요? 일단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아성씨 뀨디 책방 당연히 가봤겠죠? 한 번 가봤어요. 안 와봤잖아. 옮기고 나서는. 아 옮기고 나서는 안 가봤죠. 죄송합니다. 너무하네 정말. 초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오는 것도 다 그냥 오는데. 씨네타운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저가 최근에 추천을 받은 책인데요. 계속 해보겠습니다라는 책. 함정원 작가? 너무 좋습니다. 그거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정말 여러 군데서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보려고 하고 싶어요. 저의 서점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사세요. DC 해주나요? 아니요. 지인디씨. 해드릴게요. 10% 감사합니다. 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아성씨 신청곡을 한 번 들어봐야겠고. 꼭 들어봐야 되겠고. 깊은 이야기는 2부에 나눌게요. 아성씨 신청곡을 한 번 들어봐야겠고요.